왜 그렇게 애 스스로 벌 주듯 살아온 거죠? 소르본 대학이야? 어떻게 여자가 프랑스 대학이... 당신 진짜 천재예요? 그럴리가요. 필요한 게 정확히 말이지. 텅스텐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 220여 명. 순수한 이엘 대시그램. 45개월 만에 추출 성공. 190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영광의 과학자는 바로 피에르 퀴리. 그리고 마담 퀴리.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라듬. 저희 언덕트사에서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식의 짐ola의 알 수 있습니다. 이rig과 기부의 미래는 맞게 하고있습니다. 이IG과 기부가로 인해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